LG유플러스는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운동 중 생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 홈트 서비스인 유플러스 홈트나우와 이용자 간 경쟁하며 운동할 수 있는 코코어짐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GX 시장을 국내 최초로 열고 고객의 운동 경험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신개념 홈트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의미하는 스마트와 피트니스클럽에서 진행되는 그룹 운동인 GX의 합성어입니다. 홈트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글로벌 뷰 리서치는 전세계 홈트레이닝 콘텐츠 시장이 2018년 기준 3조원에서 약 8배 증가해 2006년 2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홈트 시장 성장세 발맞춰 유플러스는 IPTV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고객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침박수와 송호연량 등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코코어짐을 논칭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실시간 랭킹을 통해 타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된 특징입니다.